싫어 치아 똥얼굴 치아 치아 우리 시우는 찍혀도 돼 시우야 시우는 예뻐서 시우는 치아 치아 시우는 사랑해 하나, 한개 두개 사놨다며 이거 치즈 당티 아 이게 다야? 응 그거 같이 먹고 그 한 땀 하면 되지 먹어 먹어 시영웅 시영웅 따 봐라 많이 컸고 이거 그럼 이 찍어 먹는 거야? 진짜 진짜 다 구워졌다 이게 그냥 무게 먹고 좀 그야말래 뭘 내려가 시영웅 앉아 요기 시영 여기에 진짜 아직 안 묻었어 맛있네 아니야 땡기 주지마 시영 여기 소스 먹어 이건 언제 샀어? 좀 이따 먹자 신나면 언제 샀어? 응 가짜 리액션 정말 아니에요 배 먹으면 울 수 있겠노? 하니에 들어간라고 맛있어 서울 좋나? 맛있어? 응 이사올까? 돈이 없네 이거 떡을 먹어야 근데 엄마도 서울에 오면 더 좋은 거 아나? 나 이미 들어가야 돼 어 엄마 이거 서울에서 닭죽 치긴 다음에 먹으면 돼 음 음 야 이거 맥주랑 먹으면 돼 아니 안 하도 되겠나? 먹어봐봐 먹어봐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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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영이 아주 병째로 줄게요 아 햄버거 찍으냐면 야 나 방금 지수야 창에서 안 났네 이렇게 응 이거 잡아봐 어 손흥민이다 이렇게 쫘악 찍어갖고 이게 이제 저 어딨고 버거킹의 와퍼가 킹킹 치즈 먹어? 어 뭐 손흥민이 있잖아 또 꺾지는 소리들이는데 시영 맛있나?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응 이건 내일 자자 응 시영이 좋은 테스트 시영이 안 먹을 거면 씻고 이빨도 다 응 그래 시영이도 씻지 저게 형아가 끝에 자고 시영아가 가운데 자고 엄마 자고 이게 이제 와퍼 저거 햄버거요 어때? 맞습니다 그럼